Q. 파자마 룩으로 침대에서 편하게 촬영해 왔습니다. Q. 파자마 룩으로 침대에서 편하게 촬영해 왔습니다. Q. 파자마 룩으로 침대에서 편하게 촬영해 왔습니다. Q. 파자마 룩으로 침대에서 편하게 촬영했는가? Q. 파자마 룩으로 침대에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을까요? Q. 파자마 룩으로 침대에 facial이 있을까요? 더러파랗한데? 더러파랗나? 나도 안경이 꽤나는데 자전거 안경? 오.. 투명해 오락실 장인 투명한 방향은 원래 이렇게 딱 써야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제일 심하니까 이건 진짜 뭐냐? 이건 진짜 뭐냐? 스티브 잡스 애플 차고에서 한 장 시작했어요. 어디서 찍어? 왜 메시지를 났네? 장끼. 안 짜요? 맛있어. 카메라. 좋아, 좋아. 카메라. 힘할게. 뭐고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음악 연습생 2년 후 냄새가 되게 좋다. 레몬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향기 가지고 담을 수 있는데 아 향기 주세요 냄새야? 냄새 퍼스트 룩 대리기 17호 저의 첫 단독 화보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할 때도 많이들 웃어주시고 촬영할 때도 계속 막 호응해주시고 수월하게 촬영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고맙습니다.